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청약 이야기 한번 해보자. 청약 홈 있잖아. 청약할 때 하는. 청약 홈이 3월에 개편을 하고 새롭게 새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이제 1분기 지나가고 2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유망 청약 단지 유망 청약 단지 그런 것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아빠가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보라고 했었잖아. 매우 중요하지. 근데 그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해가지고 보기 힘들어죠. 아빠도 힘들어. 그러니까 와 이게 모집 공고 안에 다 있잖아. 청약 자격 어느 단지에 대한 정보 분양가 뭐 옵션 정보 준비 서류 다 있는데 아빠가 봐도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볼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전매 제안이 도대체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는 또 전매 제안이 또 어디 있었지? 막 찾는데 이번에 개편되고 아빠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약 홈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제 아파트 단지 별로 딱 보면 아 모집 공고가 첫 장에 요약이 딱 들어가더라고 표 해가지고 뭐 입지가 어딘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지 규제 지역인지 전매 제안 몇 년 거주어 임무 몇 년 뭐 재당첨 제안 몇 년 이런 정보가 첫 장에 한눈에 중요한 정보가 딱 요약이 되니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좀 굉장히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번에 일 좀 제대로 했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어 최근에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 그러니까 지원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0.6명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이게 2040년인가 205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빠는 국민연금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모집 공고는 그냥 요약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바뀐 거고 그 외에도 개편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사회의 화두가 출산이잖아 출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겠지 그래서 청약 제도에 대해서 나온 게 뭐 알고 있을 거야 신생아 특별공급 지금 또 특별공급하면 뭐 있어 지금까지 집을 한 번 또 안 산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이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노부모 부양 그리고 또 그 외에 탈북자들을 위한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게 신생아 애기를 출산하면 모집공급 기준으로 2년에 출산하게 되면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주는데 하나 추가됐어 새롭게 만들어졌어 신생아 특별공급이라고 그러면 물량이 파이가 더 커져가지고 나눠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나눠먹기 하기 때문에 아마 기성세대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은 물량이 더 배정을 해줘 공공분양이 35% 공공분양은 35% 뉴원 같은 경우는 35% 물량을 신생아 물량으로 딱 배정을 해주고 민영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 해줄 수는 없고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물량 중에서 20%를 뚝 떼가지고 신생아용으로 주니까 출산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출산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뺏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민영아파트들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20% 물량을 뺏긴다 신혼부부들한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최대 35%인가 35% 정도 배정을 해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혼인신고 하면 오히려 더 혜택 쪘다고 일부러 신혼부부도 요즘 혼인신고 안 하더라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것도 많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또 이게 소득기준 소득기준도 문제가 되지 그래서 소득기준도 좀 많이 완화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얘기 잘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지 정부도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왜 혼인신고 안 하니 라고 하니까 손해본대 그래서 뭘 그렇게 손해보니 라고 해서 이제 정부도 의견을 청취해서 좀 보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뭘 그렇게 손해보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면 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집을 샀거나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근데 혼인신고를 했잖아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엄마는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고 청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빠가 집이 있었던 유력 때문에 엄마는 생애 최초이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면 유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봐줄게 혼인하기 전에 배우자가 집을 샀거나 당첨 사실이 있는 부분은 그냥 배제 해줄게 빼줄게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중복 청약이라고 청약의 기준이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첨자 발표일이 4월 30일이야 근데 청약일이 다를 수 있잖아 A, B, C, D, E 아파트가 있으면 아빠가 욕심이 나가지고 A 아파트, B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 공개롭게도 당첨자 발표일이 4월 30일 똑같아 그러면 땡! 부적격 아 진짜? 장첨자 발표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다 부적격이야 부부는 지금까지는 부부도 일심동체니까 땡! 부적격인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개선이 돼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하게 되면 한 명은 구제해 주겠다 한 명은? 근데 생각해 보면 민주도 결혼했단 말이야 서로 했는데 당첨이 됐어 한 명은 구제해 준대 그게 누구였으면 좋을까? 나 서로 나라고 할 거 아니야 서로 나라고 한단 말이야 기준을 제가 했는 게 먼저 청약한 사람 아 먼저? 어 선착순 그러면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하면 부인이 당첨이 되는 거고 남편이 하루 전날 내가 먼저 탁 해버리면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사이좋게 노트북 켜놓고 우리 사이좋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동시에 딱 눌렀어 그럴 때는 나이 많은 사람 아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연장자에 대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중복 청약은 원래 부적격인데 부부에 대해서는 한 명은 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소득 기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닌다 부부가?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다닌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사는데 부부가 좋은 직장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너희들 소득 많으니까 자격 요건 안 돼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그래서 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늘려줬는데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40%면 1억 2천 정도 약 1억 2천 그러면 부부가 삼성전자 다니면 1억 2천 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200%니까 약 한 2억 정도 2억 정도 2억 넘어가게 되면 사실 좀 많잖아 그러니까 요정도 2억까지는 대략입니다 약 2억까지는 좀 봐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이 되잖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청약통장 점수가 있어서 총 84점 만점인데 청약통장 점수가 15점이 만점이란 말이야 근데 혼인신고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아빠가 청약을 하게 되면 엄마 점수를 빌려올 수가 있어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빌려오냐면 엄마 점수의 50% 50%? 50%를 아빠가 땡겨올 수 있는데 다 땡겨오면 어떻게 돼? 엄마가 15점인데 아빠가 7점을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이 그래서 7점은 너무하고 3점까지만 인정해줄게 아빠가 엄마 점수의 3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엄마 점수가 6점이야 그러면 3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엄마 점수가 8점이야 그러면 50%면 4점인데 4점은 넘어하니까 빼고 3점만 아빠가 가지고 올 수가 있지 혼인신고하라는 거야 유리하잖아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이 기존에 3명이었거든 애 3명이 있으면 다자녀야 이제 2명 2명? 우리도 이제 다자녀야 민지하고 현지 있으니까 2명이잖아 옛날에 민지현지 엄마 아빠가 출산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 2명이야 2명이 흔했어 흔했는데 요즘은 한 명도 귀하니까 2명이 이제 다자녀가 돼서 2명 있는 사람들은 다자녀 특별공급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3명 있는 사람은 또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3명 힘들게 났는데 왜 2명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냐고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점수표가 있는데 어린애들 또 자녀 수가 많으면 유리해 그러니까 어차피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울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하네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민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우자 점수 통장 가입 점수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당첨 이력도 안 보고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 소득 기준도 올려주고 이런 거 보면 아빠가 볼 때는 아빠도 혼인신고 하는 게 이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혼인신고 하셔도 된다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올해 청약할 만한 단지 그런 거 좀 알려줘 그러니까 난 딱 아파트만 딱 뭐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던데 그렇지 됐고 청약제도 됐고 아유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난 그냥 청약만 할래 사실 이게 핵심인데 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느 아파트부터 먼저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서울 하자 서울 서울 좋지 제일 만만하잖아 왜 왜 아니 지방이나 해버리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못하니까 일단은 서울에 많은 아파트 중에 아빠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게 눌러버린단 말이야 캡을 씌워서 눌러버려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지 최근에 건축비 엄청나게 올랐잖아 어마어마하게 한 이 년 동안 일 년 동안 뭐 이십 프로 정도 올랐고 이 년 동안 사십 프로 정도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조합이나 건설사도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되니까 반대로 해서 가면 청약하는 사람은 유리하지 저렴하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산구 용산구 물량을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 4월에 나올지 6월에 나올지는 모르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 원래 2023년에 나오려고 하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무작정 늦어질 수는 없고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렵다 레미안 1 펜타스 신반포 15차 이거 완전 로또지 뭐 우리 메이플자이 기억나잖아 상반기에 2월에 했나 메이플자이 이러니까 2월에 메이플자이도 주변 시세 대비 40% 정도 저렴하게 나왔단 말이야 절대 금액은 높아 강남이니까 그래도 30억짜리가 20억에 나오니까 40억짜리가 30억에 나오고 이런 거는 청약을 해야지 돈이 되고 작용요건이 된다면 레미안 1 펜타스 신반포 15차 1번이고요 2번은 방배 방배동이 있어 방배 방배 5구역 재개발한 DH 방배 이것도 분야가 상한제에 적용됩니다 물론 이렇게 방송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분야가 상한제 폐지해버리면 적용 안 될 수도 있는데 당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방배 6구역 재개발한 레미안 1 페를라 레미안은 1 좋아하네 원 베일리 원 펜타스 원 페를라 그냥 원자 붙여서 그냥 쭉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세대수가 좀 크네 세대수 1097세대 중에 465 물량 나오니까 해볼만 하네 좋고 네번째는 3호 아파트 재건축한 레벤투스 레미안 레벤투스 이거는 왜 원 안 붙였어? 원 레벤투스 이름 멋있네 멋지지 이런 거는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재건축한 DH 대치 에델루이 이름도 어렵다 에델루이 그리고 송파구로 넘어가면 송파구도 분야가 상한제에 적용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것도 물량이 많네 2678세대 중에 578세대 나오니까 해볼만하다 그래서 강남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잠실이 강남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는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자격 요건이 되시고 자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청약을 하시되 당첨자 발표율은 봐야 된다 당첨자 발표율이 같으면 부적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강남 빼버리고 나면 강석으로 가면 등촌 1구역 재개발하는 등촌 힐스테이트 아파트 요거는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아마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요즘 건축비가 워낙 올라서 좀 살짝 높게 나올 것 같고 강동구는 성내 5구역 그란츠 리버파크 그란츠 리버파크 우리 방송 때 했는데 그란츠 리버파크도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엔드를 지으니까 분야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높게 나오는 게 아마 당연할 것 같고 마포에도 나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마포 공덕 1구역 재개발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들어갔어 세대 수도 크다 1101세대 중에 456세대 마용성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이제 강북으로 가면 성북구 장위 6구역 장위 6구역? 2022년 둔촌 주공할 때 장위 자이 있었잖아 그것도 장위 뉴타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장위 6구역 하는 이름도 어렵다 장위 라디우스 파크 풀이죠 더 나오니까 어렵지 어려워도 물량이 많네 1637세대 중에 718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올해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고 왜 우리가 청약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도 사실은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어 지방에 가보면 우리 할머니 사는데 가봐도 이제 양극화잖아 새 아파트들은 지방에서 5억 6억 구축은 1억 2억 가격 편차가 큰데도 새 아파트가 잘 돼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로 가니까 이게 양극화거든 그러니까 서울도 앞으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새 아파트가 희소해지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양극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서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한데 익숙해져서 그래 근데 사실 새 아파트가 비싼 게 정상 아니야? 정상이지 근데 그동안 너무 눌러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고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건 사실은 새 아파트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